촬영작자마자 스쾌스로 촬영작으로 딱딱해서 ourdaisy 촬영작자마자 전달해주세요 음악 드려요! 이렇게 귀엽게 음악 쥐대요 네가 너무 싫어 어떡해 어떡해 네가 정말 미워 어떡해 어떡해 한 대 맞아볼래 어떡해 어떡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음악 쥐대요 좋네 좋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하지만 난 유분하게 어떡해 어떡해 내 딸도 두려 어떡해 어떡해 아니 왜 갑자기 분륜성을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말해 하시는데 어떡해요 음악 쥐대요 내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내가 너무 예뻐 자기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어떡해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자 기다려줘 자 감사합니다.